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정미칠적 그 마지막 시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간신들 26번째 고정을 내쫓고 군대를 해산시킨 매국노 정미칠적 3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1편에서 이완영과 송병준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2편에서는 이병무와 고영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세 사람이죠. 조중웅, 이재곤, 임선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번째 법무대신 조중웅 1860년 철종 11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조중웅은 1878년 12월 성균관 중학동제의 재임으로 뽑혀서 관악유생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구요. 1880년 2월 초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1883년 10월 서북병계 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서 러시아 만주 외몽고 등지를 답사한 뒤에 1885년 4월에 돌아오게 됐고 그는 러시아에 대비하고 일본과 친교를 해야 한다라는 북방 남개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친일의 기온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조중웅은 탄핵을 받아서 전라도 보성으로 유배되어서 6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에 1894년 7월 의정부 전국과 주사가 되어서 보통 문관 시험의원으로 근무하던 그는 그의 9월 일본 특바대사인 의화군 이강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뒤에 외무함은 참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조중웅은 그 뒤로도 외부 교섭국장을 거쳐서 법무형사국장 자리에까지 오르고 또 법률조사개정위원회에 이어서 특별 법원 판사까지 겸직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다지게 되죠. 물론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896년 아간파천 이후에 김홍진 내각이 붕괴가 되면서 직책을 빼앗기고 국사범으로 몰려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요. 10년 동안 고마바 농학교에서 강습을 받고 또 외국어 학교에 조선어 교사로 활동을 하는 등 일본에서 정말 어렵게 나름대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어떤 위기에 굴하지 않고 정계 복귀만을 믿고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정치와 법률학을 수강하면서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06년 3월 특별사면이 되면서 7월에 귀국을 했던 조중웅은 이완용 내각의 법무대신 자리에 앉게 됐고요. 바로 7월 24일 정미조약 체결에 앞장서면서 정미칠적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일본 생활을 하면서 완벽하게 어떤 일본인들의 앞잡이로 다시 태어난 조중웅은 고종을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섰던 대가로 1907년 8월 훈 2등 태극장을 받았고요. 정입훈 자연대부 자리에도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10월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는 신사회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환영행사를 주관하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일본 정부가 주는 훈 1등 우길 대수장까지 받으면서 공공연한 친일파의 수계 중 한 사람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 같은 해인 1907년 10월부터 1908년 4월까지 임시감독 궁중특별경위사무를 맡아서 황태자 이은이 12월 강제로 일본에 유학을 가기 전날까지 호의를 했는데 이게 말이 호의지 실상은 감시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후에도 동아계진교육회 회장, 농상공부 대신 대동법률전문학교 교장 겸 고문 등의 자리를 거쳤던 그는 1909년 10월 말에 2등 방문 조례단의 황실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일본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 국장에 참석하며 일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충성심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귀국하고 돌아온 뒤에는 장충단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애도하는 관민 추도회를 발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일본 적십자사와 일본 애국 부인회, 한국지부가 주최했던 이토 사망 50일 기념 추도회에도 참석을 하는 등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안중근이 이토를 싸죽인 덕분에 조중웅은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10년 8월 16일 농상공부 대신으로 합병조약안과 합병각서에 찬성을 표명했고요. 22일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이것을 가결시켰고 조약체결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완용과 함께 통감, 데라우치 코다로의 관저에서 합병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조중웅 역시 정미칠적을 넘어서 경술국적에까지 오르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됐던 거죠. 극동의 평화를 영원히 함에 있어서 이란 병합이 필요함은 5배의 논호를 불회하고 대세에 사연한 바인데 우리는 무사히 1주년을 경과하였으니 찬은 오직 천황폐하의 지인 지자하신 은덕의 욕함과 우일은 대명을 배하고 조선 통치에 임을 대한 사내 총독이 일시동안의 시정과 공명정대한 조치에 화합을 의하여 연합이니라 조선의 적자는 금해에 비로소 제1회의 탄생일에 해당하였는데 금후 3년, 5년을 점차 발육 성숙하면 되고 된 일본에 대하여 충분히 보은할지요 현재로서 미래를 추하면 유망한 장래가 유한고로 여배는 중심으로 함을 불송하느라 조중웅이 병합 1주년 감상이라고 자기가 써서 기고를 했던 거예요 매일신보에 축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된 지 1년이 됐으니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이런 내용의 시를 쓴 겁니다 이처럼 조중웅은 국권피탈의 앞장선 대가로 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에서 자작작위를 받게 되었고 같은 달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중추원의 고문으로 임명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1911년 8월에는 일제의 조선병합 1주년을 기념해서 병합 1주년 감상이라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시키도 했고요 이완용과 함께 귀족대표로 천왕 메이지를 위임은 갔다가 이완용이 사망하자 국장에 참석한 후에 9월에 돌아오게 됩니다 같은 해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으면서 친일생각의 정점을 찍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1914년 4월 다이쇼 박람회를 시찰하기 위한 조선 신진 시찰단을 이끌고 도쿄에 갔던 그는 5월에는 일본 황태우 장례식의 귀족대표로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동네와 포항을 경유해서 대구에 이르는 철도 부서를 추진하는 조선 경편철도 회사의 발기인 일본군이 중국 칭따오를 점령하자 전첩 축하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조중웅은 1915년 11월 다이쇼 천왕 즉이 대례식에서 조선 귀족 대표로 참석해서 다이쇼 천왕 즉이 기념 대례 기념장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일본에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조중웅은 초군이 없게도 1919년 1월 자신이 끌어내린 고종이 승하하자 고종국장 장위계 그러니까 국장을 위한 임시기구의 위원장에 임명되어서 고종 장례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7개월 뒤에 병으로 사망해서 일본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다 보이지 못하고 끝내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 하나는 다른 매국노들이 70세를 넘게 살면서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장수했던 반면에 조중웅은 60이 되기 전에 사망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물은 학부대신이었던 이재곤입니다 1859년 3월 6일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이재곤은 조선 왕가의 핏줄이면서도 나라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매국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조의 아홉 번째 아들인 경창군의 구대 증손 이신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 쪽 핏줄을 가지고 있는 왕실 자손이었다는 거죠 1880년 고정 17년 22살 나이로 과거에 급제한 이재곤은 승정원 가주서가 되어서 벼슬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에 홍문강 교리, 거창부사, 동부승지, 진주부관찰사, 공주부관찰사 등에 임명이 되면서 왕가의 일원으로서나 관리로서도 탄탄대로를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제국이 선포된 1897년 이후에 여웅부대인 고정의 생모가 사망을 하자 종종원견으로 그 장례를 총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1899년에는 특징관으로 왕실의 봄뿌리들인 전주와 삼척에 단과 비를 세우고 조경단에서 죄를 지내는 총책임을 맡았고요 왕실의 족보를 수정하고 종이 푼 내무협환 책임관 3등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 종친회에서 그야말로 끝발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재곤은 태복사장, 내부협환, 의정부 찬정, 회계원경, 홍문학학사 또 평식원 총재, 국내부 특징관, 관제의 이정, 의정관, 내장사장, 중추원 찬희, 경상북도 관찰사, 제실회계 심사국장 뭐 이런 자리들을 두루 거치면서 왕실의 어른으로서나 고위관료로서나 남부러울 것 없는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재곤이 자신에게 이런 신임을 보여주었던 조국을 배신하고 친일행각에 앞장섰다라는 데 있죠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의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이완용 등과 함께 고종황제 폐위를 모의하고 황제의 양이와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야 체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0월 18일 일본 정부로부터 훈 1등 우길 대수장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완전히 일제에 넘어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같은 해 9월 7일에는 훈 1등 8개장을 내려주게 되었고요 10월 25일에는 태극 대수장을 받고 12월 27일에는 특별히 종일품으로 품계가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계속해서 잘 살았다 계속 훈장도 받고 그랬다는 거죠 승진도 하고 이는 정미칠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그를 포함한 정미칠적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행한 포상의 성격이 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고종황제가 퇴위하고 한일신협약 그러니까 정미칠조약을 체결하고 군대의 해산 등을 이루어낸 이 자신들의 어떤 업적을 스스로 칭찬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군에 대한 평가는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인 조선귀족양리업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유학자를 가장하여 권모술수에 능한 책사로서 학식이 있었으며 고전의 정통화였다 또한 달병가였고 이에도의 왕실의 근친으로서 중략하고 이 왕가의 중심인물이 되었지만 장기인 강계를 부려 안심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가 1897년 이태왕 전하에게 황제의 존오를 올려 황의에 오르고 국호를 고쳐 대안이라 칭하고 연호를 고쳐 광무라 칭하였다 덕수궁의 정문문호를 고쳐 대안이라 칭해야 한다면서 무척 노력하여 전하의 환심을 사고 그 공로로서 요직을 놓지 않고 권력의 일세를 누렸다 이렇게 하여 입각한 이재곤은 이완현 총리 대신과 함께 이태왕 전하의 양위를 압박하고 이를 단행하여 일본으로부터 훈일등 우길 대수장을 수여받고 조선 훈일등 태극장에 올라 정일품으로 특훈을 받았다 이것으로서 옛날에 말한 국호와 연호 개정을 주장한 왕가의 친척인 이재곤은 세상 사람들 모두 그 변심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조선 귀족 양력 한국민족 대백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간중간 생략은 좀 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곤이라는 인물이 왕실의 어떤 종친 어른으로서도 고위 관료로서도 잘 나갔던 인물이 아쉬울 것도 부족할 것도 없던 인물이 친일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고정을 끌어내리고 또 자신이 직접 주장하던 어떤 대한제국 칭호 이런 것도 다 저버리고 이렇게 한순간에 변심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1907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현직 대신 관리들이 조직한 신사회의 발기위원을 맡게 되었고 그 밖에도 대동학회, 대한여자흥학회, 한자통일회, 국민연설회 등 각종 친일단체의 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에도 앞장을 섭니다 또한 1909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살해되었을 때는 한자통일회 지회장으로서 한자통일화 2등 방문 추도회를 또 개최하기도 해요 1910년 일제강점 이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10년 10월 7일 발표된 자작작위의 퓨어 대상에 포함이 됐고 그에 따라서 1911년 1월 일본 정부로부터 5만원가량의 은사공채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웃기는 게 이렇게 끝없는 친일 행각을 하는 중에도 왕실의 종친으로서의 위치는 유지하고 싶었던 것인지 1911년 고종의 후궁으로 명성황후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황후 역할을 했고 영친왕의 어머니였던 순원황귀비 엄씨가 사망을 하자 장례 고문으로 나서가지고 활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1912년 8월 1일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요 12월에는 종사위에 서위되었으며 1915년 11월에는 다이쇼천왕 즉위식에 참석을 했고 그 대가로 대례기념장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다시 10년 동안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고문으로 활동을 했다고도 해요 게다가 불교계에도 깊은 친일 영향을 끼쳤는데 1917년에는 불교단체인 불교옹호의 고문이 되어서 일제의 통치에 협력을 했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재발절이었던 이재고는 자기 반납을 신청하면서 납자가 엎드렸지만 각하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반납을 신청했지만 취하됐다는 거죠 취하됐다 나는 반납하고 싶었지만 일본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죠 그의 친일 행각을 일제가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1928년에는 쇼와델의 기념장을 받았고 중일전쟁 직후에는 조선총독부 주체 시국 간담회에 출석을 했고요 1929년 11월에는 어용유림단체였던 조선유도연합회의 고문에 추대가 됩니다 1943년 7월 11일에 사망을 해서 자작의 자기는 같은 해 11월 1일 손자였던 이해국이라는 사람에게 세습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남인 이원용은 내각 참석완을 역임했지만 아버지보다 빨리 사망을 했고요 둘째 아들 이윤용은 딱 1월 탈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고 셋째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관용과 다섯째 아들 이순용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독립운동에 매진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죄값을 덜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삼촌들과는 달리 이완용의 아들인 이해국과 이해백은 또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친일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기도 했으니까 삼촌들의 노력을 또 무참히 짓밟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선을 세운 이씨 왕실의 일족이면서도 이재곤과 그의 장남 그리고 손자들은 친일 매국 행위를 벌이고 이재곤의 사남과 오남은 독립운동에 매진했으니까 이 핏줄도 가문도 환경도 개인의 사상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할 놈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일을 하는 거고 독립운동을 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는 거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도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희대의 군납비리 사건인 이모군란의 주범이었던 민겸호가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을 섰지만 그 아들 민영환은 일사늑약에 한거하면서 자살까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핏줄이 이어져도 사상이나 생각은 그대로 이어져가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 내부대신이었던 임선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1861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임선준은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뼈대에 있는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앞에서 왕실 출신도 나왔는데 뭐 아버지 임베키는 진사시험 2등에 머물면서 별도의 관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였던 임익상은 안주목사 그러니까 정산품 증조부였던 임로는 보은군수 종사품 고조부였던 임종준은 사관원 대사관을 역임했던 그야말로 뼈대에 있는 가문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임베키의 차남으로 태어난 임선준 역시 1885년 별시 병과로 합제를 해서 승정원에서 관직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성균관 전적, 사관원 헌납, 홍문관 부수찬과 수찬, 총어영군사마, 강동현관, 세자시강원 사서와 필선, 문학을 거쳐서 승정원의 도부승지, 우부승지, 좌부승지, 성균관대사성, 호조참의, 돈영부 도정, 병조참지 등 여러 관직을 거치게 됐습니다 1907년 1월 성균관장의 자리에 올랐던 임선준은 이후에 이완용 내각이 구성이 되니까 내부대신으로 내각에 입각을 했고요 그 전까지 역사적 기록으로는 임선준이 딱히 일제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는데 내각에 입각하면서부터 그는 완벽한 친일파로 거듭나게 됩니다 조령을 이르기를, 내리기를, 학부대신 이완용을 의정부 참정 대신으로 성균관장 임선준을 내부대신으로 중추원 부의장 이재군을 학부대신으로 육군참장 이병무 윤태경을 육군부장으로 육군부장 이병무를 군부대신으로 사무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44년 4월 11일 그러니까 1907년 5월 22일의 기록입니다 그해 5월에 임선준은 한국 시찰을 위해서 방문하는 일본 황태자 유시히토를 환영하기 위해서 전형직 대신들과 관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신사회의 평의원에 선출이 되어서 환영행사를 주관하게 되었구요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 정부가 주관하는 훈일등 우길대수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6월에 고종의 헤이그 특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일본의 주도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내부대신 자리에 앉게 되었고 바로 실시한 것이 바로 정미 7조약에 동조해서 고종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내부대신 자리에 올라가지고 가장 먼저 한게 정미 7조약에 동조를 했다 또 고종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1908년 5월 6일 탁지부 대신 오늘의 기획재정부에 임명이 되어서 지방의 일본 소유로 된 군용지와 철도용지 등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를 해줘요 그리고 의병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기도 했지요 대동학회, 대한여자흥학회, 대한산림협회, 승종교회 등 친일단체에서 회원과 임원 등으로 활동을 했던 임선주는 1910년 8월부터 중추원 고문에 임명이 되었고 10년 동안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1910년 10월 7일 자작의 지휘까지 내려왔게 되었고요 1911년 은사공채 5만원을 받아서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영이나 조중웅이 그랬던 것처럼 1911년 8월 29일 병합 1주년을 기념해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부의 빛나고 빛날지니 아 천년만년이요 라는 합병기념 축사를 게재해서 일본의 일본제국 일제의 조선지배와 일본천왕을 찬양을 합니다 그 후로도 1912년 8월에는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고요 1912년 12월 총 4위에 서위되는 등 자신의 충성심을 일제에게 증명받게 됩니다 자 임선준 역시 다른 매국노들과 마찬가지로 큰 부침 없이 호의호식하다가 1919년 2월 12일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 당일에 특지로 정 4위에 추서가 되었고 자기는 외아들이었던 임나코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임나코 역시 친일파 708인의 명단 조선 귀족부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수습습작 부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705인에 포함이 됐을 정도로 아주 골수 친일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정미칠척 7명에 대해서 세 차례의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을사오적 때도 그랬지만 매국노들은 반성도 수치도 모르는 채로 호의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 속에 간신들 그 마지막 인물인 경술국적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물론 을사오적이나 정미칠척에 또 포함되는 인물들도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고요 그들은 얼마나 나라를 팔아먹고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